이승준, 이승준, 이승준 잘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안 했어? 오늘 하루종일 승준씨 생각했어요 너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신경 써? 저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시는 승준이 눈앞에 나타나지 마, 안그럼 내가 너 가만 안 돼 가라고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, 엄마 노래하기 전에 나랑 눈을 맞추는 거야 너랑 나랑만 있다고 생각해 아니랑 나랑 인간 인간 어떻게 변하는 거야 너랑 나랑